아 안녕하십니까 30회차 먹방 청국장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가 있습니다 어우 좀 짠데 어우 야 음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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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범이라고 되어 있구나 허니듀님 별풍선 다섯개 나이스 메뉴판 법 아니고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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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요리한건 아니고 으흠 으흠 아 29회차요 아직 안올렸어요 올려야되는데 으흠 녹화만 해놓고 아직 안올렸어요 으흠 으흠 아 머리요 오늘 오늘 정리 좀 하려구요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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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고 종료해야될거 같은데 그래야 머리 자르러 가지 아 머리는 자러요 헤네시스 가야돼 헤네시스 음 이게 보기 좋더라구 요런 큰 그릇에 이렇게 담겨져있는거보다 요게 보기 좋더라구요 그래서 요새 요걸로 좀 추임새 넣고있어 요새 요걸로 좀 추임새 넣고있어 흠 흠 흠 흠 흠 요새 헤네시스 쿠폰 헤네시스 머리하는거 얼맙니까 헤어 쿠폰 흠 흠 흠 흠 흠 아 요새 트렌디는 좀 비싸더라구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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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해낼지는 조심해야지 살이 점점 찌는 것 같냐 얼굴이 어허허 엄청 크고봐 점점 찌는 거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코스프레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. 조심하십시오. 아 근데 메이플이 트위치는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겠네. 시청자서 이런 거 비교해보면... 아... 아... 물 한잔하고 딱 마무리하기 주원 survivors 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30회차인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딨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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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